퀴차하네 2번 하나 더 있대 1번 1번 다른 팀 오겠다 목쪽에 더 있어? 아 더 있어 3명인가? 야 좀 이상한데? 2층 오른쪽 기절 4번 이상하네 펜 내 내 기차 하나 있다 2번 트레인 안에 있어 야 내 머리 하나 더 있다 야 다시 기절이고 다시 기절이고 내 머리 윗방 기절이야 야 이거 2팀이다 뭐야 2팀인데? 내 쪽에 있던 팀 3번? 나 안 따라가고 있다 아 오케이 어디에 왔냐? 야 이거 4번 방에 하나 더 있어 1번 팀 난 아니면 오른쪽 땡기고 있어 아 아 여기 끝났고 기절이야 하나 몰라 계단 없는데 핑크색 옷 맞냐? 어? 흰색 옷 본 사람 없나? 흰색 옷 못 봤어 몰라 내가 라스트 힐 어? 이 볼란에 조심해 체크해보 몰라 흰색 옷인가? 흰색 옷이야 보라색 쪽에 뭐였던 건? 바사야 4번 다 마기 핑크 내기 자리야 블루저는 내가 함박 맞았다 내 머리 하나도 내 머리 계단 올라와 줄래? 가자 간다 왼쪽이 짜봉인가? 왼쪽이 짜봉인가? 왼쪽이 짜봉인가? 3.5 아니야? 왼쪽이 짜봉? 어 가보자 기절 소리인가? 블루저 니가 맞는 거 조심 왼쪽이 짜봉 피 안 맞고 어디 올라가 있냐? 뭐지? ESP인가? 어떻게 나를 알지? 그니까 왼쪽 하나 기절 앞에 나무 4번 폭 갈게 폭 가봐 남편 갈게 기절이야 개피야 4핑 치울게 응 잠깐 뺐나 본데 4캐리야 대장면 핑 3번쯤 잡을 수 있나? 기다려 가보자 우측 볼게 왼쪽 아래 볼게 아 총이 안 맞냐? 먹고 있는 건 없어 아 저기 4번에 돌 하나 기절 4번 하나 더 내 앞에 푸시 오고 있다 4번 골에서 라이딩 해줄게 라이딩 한다고? 나무랑 바이전 아 좀 많네 나무 오른쪽 풀커드였네